슈프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부탁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슈프림을 한번 낱낱이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기억 왜곡이 있어서 팬분들이 중과랑 조금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들만 입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목이 늘어나 있죠 왜냐구요? 이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집에서만 입어요 저희 멤버 형인 재범이 형이 그냥 안 입는다고 저를 준 거거든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거는 최근에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고요 스페이스랑 콜라보 한 거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안 입어갖고 차차 입을 예정이고 목티인데요 굉장히 겨울이나 가을에 유용하게 잘 입어요 지금 딱 꺼내서 입을 시즌입니다 제가 참 자주 입었죠 여러분들 뭐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입는 제가 가장 많이 입는 티셔츠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입는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그리고 이 티 이 티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티 중에 하나입니다 XL 사이즈인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시즌마다 XL라고 해도 좀 사이즈가 엄청 크게 나온 게 있고 좀 좁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케바케인데 딱 저한테 맞는 사이즈여서 이것도 잘 입었죠 여러분들은 사탄 좋아하면 안 되지만 I LOVE 사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 사탄 좋아하지 않고요 예뻐서 입는 겁니다 큰 의미 보여 하지 마세요 슈프림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하나만 쭉 입고 싶고 그리고 입기가 되게 편해요 슈프림이 뭔가 이렇게는 외계인 티셔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장기 티셔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두 개도 나름 가끔 입어요 드라이를 한 번 맡겨놓으면 깜빡해가지고 잘 안 입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최대한 드라이를 맡기고 빨리 꺼내야 잘 입을 수 있다 슈프림 하면 떠오르는 그런 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름 20주년으로 해가지고 나온 박스로고 티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해서 많이 입어서 그런지 여긴 좀 많이 헤져가지고 20주년 마크가 좀 안 보여요 그래도 얘는 좀 뭔가 테라도 나는데 얘는 진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나를 맡기는 티입니다 여기 LA 투어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갓세븐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슈프림 매장에서 줄 서가지고 나름 샀던 그런 티셔츠입니다 얘도 좀 누래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도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파 사람 마음이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일본 갔을 때 사가지고 온 거 슈프림 뉴욕이라는 건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뭔가 입기 편할 거 같아서 딱 샀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 같은데 이건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열심히 사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아끼는 건데 제가 거의 안 입었어요 이건 슈프림이랑 루이비통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티셔츠인데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? 2016년에 나온 산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나온 거 같은데 산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엽죠 이 아이도 미국 LA 투어 갔을 때 같이 산 아이랍니다 배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뭐 해변 같은 데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려낸 거 같아요 이거는 뭔가 슈프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그림들도 화려하고 색감도 예쁘고 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샀던 기억이 있네 아 이거 뭐였지? 콜라보를 해서 산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거 언더커버랑 콜라보 한 건데 제가 이게 검정 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원래 항상 아 어쨌든 있어요 옆에 이렇게 띄워줘 핑크! 뭐냐? 그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검정색? 검정색 맞나? 슈프림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색깔만 다른 이런 핑크티입니다 이것도 나름 제가 많이 입었죠 사실 이건 그림이 조금 모자이크 처리만 해주세요 그림을 보고 산 건 아니고 제가 그림을 모르고 그냥 잘못 사가지고 어... 이거는 개구리 티셔츠 드라이클링 맡긴 거 떼지도 않았어 형! 찍! 그치!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찮게 살지 마세요 알겠죠? 대충 사세요 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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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! 지지대끼때는 맨투맨! 셔츠! 자켓! 뭐 요정도?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야구점퍼 같은 건데요 생일날 친구가 선물해줘서 되게 애용하는 거고 따뜻해서 좋아요 이거는 나이키랑 슈프림이 콜라보 한 건데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회사 대표님이 라디오 갈 때 좀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주신 거고요 요 멘토는 가운데에 슈프림이랑 써져 있고 이건 팬분들이 선물해준 거입니다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팠던 게 여기 어디 김치국물이 찼는데 그게 지워지질 않아서 너무 화가 나 꿀팁 없네요 아무리 뭐 드라이하고 뭐 해도 안 지워지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뉴욕 갔을 때 예전에 이거 뭐야 하와이안 셔츠 살 때 거기에 있는 리셀샵에도 한번 들려봤는데 거기에 가서도 한번 또 사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한 번 입었는데 음.. 입을 계절이 온 거 같기도 한데 대부분 다 오래 잘 입고 다니는데 이거를 진짜 좋아하고요 입기 편하고 가벼운데 따뜻해요 액세사 재질이라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잘 입고 다녀요 요것은 일본에 가서 구매한 이게 M인데 저한테 또 맞더라고요 원래 라지를 보통 입어야 홈퍼즈만이 예쁘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M 사이즈를 샀더니 좀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살 때 되면 좀 이거 보고 사는 걸 추천해요 제가 느낄 때는 요아이 요아이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희 안무가 형인 야 그렇게 좋냐? 야 이거 슈프림인데 가져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모으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거 보면 그 형 잘못이 아닌가 싶긴 한데 토끼 그건데 그거랑 슈프림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요것은 슈프림이랑 버버리 콜라보 한 거 냅다 사버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최고예요 이야 이게 진짜 정리하니까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드네요 1시간째 왔다갔다 버리면서 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후드냐 이거 되게 귀여워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참 귀엽답니다 왜 이렇게 후드는 안 질리는지 모르겠다 요아이도 한참 마이클 잭슨 나오는 시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고와요 이것도 슈프림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름 진짜 많이 입고 다녔어요 어 일단 검정색 이걸 같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잘 입고 다닌답니다 예쁘지 않나요 뭔가 딱하고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비싸긴 한데 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되게 편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왜냐면 어떤 거랑 입어도 되게 쉽게 잘 어울리고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서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예뻐 옷 못 입는 저도 이건 아직 택도 안 떼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입으려고 샀는데 안 입고 안 입고 안 입다 보니까 안 입게 됐어 한 번도 안 입었어 셔츠는 그래도 예전에 많이 입었어요 마이클 잭슨 여기 있는 셔츠인데 이것도 나름 편하게 예전에 잘 입었었고 최근에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흰 티 위에 입거나 요즘 같은 딱 가을 겨울 시즌에 안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여름에 입어야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입고 다녔고 뭔가 이렇게 빡빡 잘 늘어나가지고 안에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으면 되게 예쁘고 이거 뉴욕 갔을 때 줄 서가지고 마지막 하나 뭐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이걸 샀는데 진짜 뽕 뽑았다 해야 되나 이 두 개는 나름 진짜 사가지고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예뻐 사실 날씨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일본 가서 샀어요 굉장히 예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바로 사버렸지 뭐람 그리고 이거는 가디건 같은 자크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캐주얼 룩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나 이거 입었을 때 뭐 할아버지 옷 같다고 막 그랬는데 할아버지 옷도 간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목에 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또 따뜻하고 엄청 좋답니다 꿀 꿀입니다 이거는 슈프림 바람막이고요 이렇게 옆에 슈프림을 상징하는 나름의 S 옆구리에 있어요 옆구리에 있어요 평범한 자켓인데 뒤에 인디언 이런 자켓이 있답니다 대범이 형이 안 입는다고 그냥 줬던 옷인데 편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? 이거 엄청 좋아한답니다 좋아하는데 아껴요 아껴서 잘 못 입겠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잘 못 입고 다니겠어요 예뻐서 소림이랑 콜라보해서 예전에 샀었는데 아 등치가 커져서 잘 못 입는데 그래도 어? 나름 들어가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아이도 일본에 가서 샀어요 패딩인데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뒤집어가지고도 입을 수가 있어요 암울 딱지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귀엽게 요즘에 귀엽게 슈프림이 조그맣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옷걸이 되게 알록달록하냐고요 갑자기 예전에 어머니가 많이 정리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스타일에 그 뭐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오케이 클로징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보여준 건 끝이 아니에요 악세사리들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본인에 맞게 예쁜 거 잘 골라서 입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청 셔츠 는 진짜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기 너무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힙하게도 되고 되게 깔끔하게도 되고 댄디하게도 되니까 여러분들 프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텔레토리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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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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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